그 다음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이 별세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좀 상황이 이제 되게 좀 이게 발표된 정황이 좀 이상했는데 이게 저희 지난 주말인가에 나왔었죠 갑자기 주말에 갑자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요일에 갑자기 사망했다고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2월 말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막 3월 넘어갔을 시점이었던 것 같다 아 일요일이 아니라 3.1절에 발표가 났었던 것 같다 그래서 3.1절에 발표가 났는데 3월 1일에 근데 2월 말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아마 지금 이제 기사들 정황으로는 막 100% 이게 보도 육리강령 이런 것 때문에 막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된 상황이고 왜냐하면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유족 이게 이제 이분이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 유족들이 이 소식을 좀 늦게 접했던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체 발견을 좀 늦게 했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김정주 회장의 그런 레거시를 보면은 참 극과 극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죠 지금의 한국 게임 업계를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NC소프트의 김택진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 자체의 그 모양을 닦은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는 지금 이제 이제 우리나라 게임의 현주소인 현질과 이제 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런 이제 좀 톡식이라 그러죠 좀 이제 좀 해로운 그런 게임 문화를 정착시킨 분으로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각종 정치적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등등 해서 사실은 좀 복잡한 인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을 알았던 것도 이제 지난 정권과 연루된 문제 때문에 강압적인 조사를 많이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복잡한 인물인데 그래도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 제가 거의 저만 얘기했으니까 여태까지 다음 건은 저 이제 땅코보객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...인가? next Off DC